2011년 1월 하순부터 3월 9일에 걸쳐서 규모 7 이상의 대규모 슬로우 슬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슬로우 슬립은 3월 9일 전진 발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슬로우 슬립은 지각판의 경계면에서 한쪽 판이 다른 판의 아래로 미끄러지듯 서서히 파고드는 현상으로 통상적인 지진보다 지각 변동이 훨씬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의 미끄럼 즉 슬립보다 훨씬 느린 속도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현상입니다. 이러한 슬로우 슬립 현상으로 인하여 일본 바다의 북미판과 태평양판이 이루는 경계부에서 단층이 30에서 50미터 움직였고 이로 인해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오가사와라 제도, 이즈 제도의 신발 지진들과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들 관련하여 이 슬로우 슬립과 지진 그리고 쓰나미 발생의 관계를 밝혀야 곧 발생할 수도 있는 대지진을 조금이나마 미래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상황들을 보면 슬로우 슬립 활성 시기로 보여지며 정체기보다 규모 5 이상의 큰 지진이 6.2배 빈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슬로우 슬립 활성기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3개월 전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약 500km의 신발 지진과 2021년 8월에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약 500km의 신발 지진은 10월에 아웅오리와 이와태에서 진도우강이 발생을 하였고,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3개월 전에 발생했었던 이바라키연의 군발 지진은 2021년 역시 8월에 이바라키연 군발 지진과 두 달 뒤인 10월에 도쿄에서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비슷한 시간과 장소의 대지진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발생 중이고 이오나다와 구마모토는 중앙고조선 단층대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에 아소산의 활발한 화산활동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약 한 달 만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7일 저녁에 발생한 10년 만에 도쿄수 도지카 지진 규모 6.1 강진 이후에 9일 토요일 저녁에 남태평양 반우아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14일 목요일 오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5.5의 강진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한 달 만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4일 목요일 일본 지진은 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나가노연 남부 2.2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 5.5 후쿠시마 앞바다 4.0 시코코 앞바다 4.1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가사와라 제도는 100년 만에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이오지마와 해저화산 후쿠토쿠오카노바 대폭발이 있었고 분연히 1707년 15km까지 분화한 후지산 대폭발보다 더 높은 17km 이상을 기록하여 현존하는 화산분화 기록 중엔 두 번째 신기록입니다. 문제는 해저에서의 화산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도쿄 인근 해저에서 대폭발을 하여서 후지산과 도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후쿠토쿠오카나보 해저화산의 대폭발 이후에 연속하여 릴레이 문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완오세지마 화산 대폭발, 사쿠라지마 화산 대폭발, 이오지마 화산 대폭발 등등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밀집된 대규모 해상 화산 분화 후에는 뒤이어서 분명히 해상 및 도쿄 인근의 대규모 직하 지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